네 퇴근길 페이지 2 시작하기 전에 잠시 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이 책 아시죠 이 책 이거 저자분 세 분이 김한진 박사님 김일구 박사님 그리고 김동완 박사님이죠 김프로님까지 빅히트에 언급한 2020년 주식시장을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이죠 1월 10일 오후 7시에 여의도 하나금융투자에서 세 분 모여서 토크 콘서트 합니다 여의도의 하나금융투자 빌딩인데요 저희 페이지 2와 팟빵 공지사항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료 콘서트로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제가 고집을 피워서 돈을 받자고 해서 결국은 2만원 받기로 했고요 또 저희 마음 약한 김프로는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빅히트 책 한 권씩을 모두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남는 게 없다고 해서 아직 계속 저는 주지 말자고 하는 쪽인데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시간이 비워 계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가서 또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감시장 금융시장 마감 동향 들어보죠 한투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바뀌었어요 뭐가요? 한국투자증권의 원래 벤키스 고객부였는데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벤키스 고객부 아니에요? 아니면 이 영업부 인터넷 익스플로러 할 때 이 이 영업부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팀도 예전에 방송 쪽 일을 하는 팀이었는데 미디어 컨텐츠팀으로 이름이 되게 모호한 이름으로 바뀌었네요 이게 팀 이름은 좀 어려워야 있어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팀은 그대로 있고 차장님도 그대로 있으신 건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간판만 바뀐 거죠 간판이 좀 바뀌어서 그렇게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무슨 부요? 이 영업부 이 영업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투증권 이 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 한 살 더 아 저희가 이제 2년째 뵙고 있네요 1년 만에 뵙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또 고생 좀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오늘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코스피 시장은 조금 내렸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네요 네 오늘 코스피는 좀 많이 하락했어요 생각보다 22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1% 남짓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해서 674포인트 오늘 좀 두 시장이 양시장이 좀 다른 길을 갔는데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꽤 많이 나오면서 뒤에도 말씀을 하실 내용이죠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 이런 쪽 하이닉스 기관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많이 사들여 왔습니다 앞서 데이터센터 이야기 하셨는데 AMD 이런 것도 많이 올랐지만 정말 많이 오른 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오른 건 엔비디아 엔비디아 얘들이 이제 그래픽 카드 들어가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인데 그것도 반도체죠 그렇죠 그것도 반도체죠 그러니까 인텔 AMD 같은 그 칩 만드는 CPU가 있고 그거는 이제 뇌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게 CPU만큼 가격이 비싸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예전에 이제 컴퓨터 게임 때문에 컴퓨터를 한번 사양을 맞춘 적이 있는데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차이죠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도 뭐 이제 얘들이 만드는 그래픽 카드가 뭐 효율이 좋으니 뭐니 막 그래가지고 난리였거든요 마이닝할 때 도움이 되나 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에 한 19불 이 정도 했었는데 16년 17년 18년까지 가면서 290달러 잠깐 얼마에서 얼마요 19달러에서 한 3년 상간에 거의 291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했었죠 그거 그렇게 오를 줄 몰랐죠 모르는 거죠 누구도 모르죠 노력하면 알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016년도 7년도 반도체 가격 오를 때 반도체 산업에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디렘 가격은 이제 더 이상 못 오른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거는 뭐 뒤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엔 누구도 모르죠 알았다라고 한다면 뭐 세상 얼마나 공평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 거 미리 모르는 게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먹는 세상은 아니죠 다양성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군요 네 이 얘기 왜 나왔죠 근데 아까 뭐 3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그런 얘기해서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했거든요 3년 전으로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를 살 거고 뭐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한 2013년도로 돌아간다 그러면 2차전지 2차전지가 제 신입사원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 테마가 그때는 약간 쓰레기 취급했죠 네 야 전기로 어떻게 차가 가냐 어? 말도 안 되는 사막 콘덴서 이런 것들 하여튼 그때는 하여튼 많았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몇 년 동안 그런데 뭐 그 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젖어서 전기차는 예전에도 테마였고 지금도 테마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바뀌는 거를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냄비 안에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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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변혼동물이잖아요 바뀌는 걸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삶아 죽는 주식시장도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이게 연간 단위로 보면 보이는데 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산속에 가서 주식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신 분들은 가끔씩 내려와서 자 오늘은 중요한 뉴스들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이제 좀 브리핑을 좀 해드려 보면요 수급이 외국인이 장중에 좀 많이 팔았었고 외국인이 현물을 43억 원 팔았는데 선물해서 5900개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연초에 조금 많이 파네 싶은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5400억 순매도가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이거든요 최근에 그래도 우리 시장은 기관이 좀 이끌어왔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었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코스피 지수가 22포인트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 수를 보면 224종목 하락 종목 수는 222종목 아 422종목 죄송합니다 둘 다 424종목 공룡 수와 거의 같아요 그렇죠 하락하면 하락했으면 보통 하락 종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시가총의 상위 종목이 많이 내렸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기관도 이제 좀 주식을 많이 사놨다 보니까 연말에 그걸 이제 좀 되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에는 전통적으로 대형주가 좋았고 왜냐하면 배당이나 이런 거 수요 때문에 대형주를 많이 사기 때문에 반대로 1월 달에는 중소형주가 좋다 이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금융소득정확가세 이거 피하기 위해서 배당 안 받는다 그러면 27일 이전에 팔아야 됐고 대주주 지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 종목당 15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되니까 매도가 좀 나았을 것이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오늘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는 코스닥은 무려 오늘 800종목 이상이 올랐거든요 860종목 최근 들어서 900종목 1000종목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소형주의 확산 개인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18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무려 5300억 어마어마한 매수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이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1월 내내가 될지 모르겠으나 1월 효과라고 해서 중소형주가 강세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보인다 오늘만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이틀 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페일이라고 31일 날 하루 장이 안 열렸고 1일 날 쉬었는데 그 이틀 동안에 주요 지표들이 발표된 게 몇 가지가 있어서요 그것들 몇 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쉬는 날 미국은 열리더군요 31일 열리죠 우리는 왜 쉬어요 그것도 사실 예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는 수기로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마감하려면 저는 시간이 필요한 듯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쉬는 줄 알았는데 미국은 안 쉬는 거 보고 이분들 그냥 쉬는구나 그냥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수도결제라는 것도 수도결제라는 게 우리가 주식을 사면 이틀 뒤에 우리 계좌로 들어오거든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기려면 당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탁원이나 이런데 거기 맡겨놓으면 그 비용 수익 자체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현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어차피 독점기관들인데 수수료는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이기도 하고 굳이 해줄 필요도 없고 다만 d 플러스 1일 결제로 바뀌거나 당일 결제로 바뀌면 미수 못 치죠 그렇죠 미수도 이자가 있습니다 d 플러스 1일 결제인 바람에 오늘 사서 월요일날 사서 수요일까지만 팔거나 돈 채워넣으면 되는 거래가 가능한데 그리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도 주식 투자하는 분이 예탁금 이자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것도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죠 왜 쉬셨냐고 여쭤봤더니 괜히 남들 뭐 고치라고 몰라서 잘 몰라서 쓸데없는 얘기 좀 했고요 알겠습니다 12월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소비자 신뢰지수 왜냐하면 이거는 고용이라든지 소비와 직결된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비자 신뢰지수가 126.5 예상치가 128.3이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준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거고요 11월 데이터가 125.5였는데 126.8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전히 좋다라고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 이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말일날 미국 달러 가치가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소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우리나라에 중요한 거는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통계국과 차이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국은 약간 좀 큰 기업들 차이신 제조업 pmi는 작은 기업들까지 포함 그래서 범위도 좀 더 넓습니다 차이신이 어찌 됐든 간에 통계국 제조업 pmi는 50.2 예상치 50.1보다 좋게 나왔고요 이게 두 달 연속 기준선 50을 넘어섰다라는 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생산지수가 0.6포인트 상승해서 53.2 신규 주문도 0.1포인트 상승해서 51.3 여기다가 신규 수출 주문이 18개월 만에 50포인트 때 그러니까 수축 국면을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죠 바닥을 찍긴 찍고 올라가나 봐요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의 전망이거든요 무역 협상이 잘 된다고 하니까 기업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오늘 발표된 거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51.5 근데 이거는 5개월째 굉장히 50을 넘고 있거든요 무역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나오고 있어서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1.7이었는데 전월 51.8보다도 못했고 예상치보다도 못했다 그런데 이제 50 위에 있으니까 기준선 위에 있다는 것은 호황이다 전망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무역 합의로 인해서 기업 심리가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1월 1일에 발표된 한국의 수출 데이터 마이너스 5.4%가 나왔습니다 12월 수출 데이터죠? 네 계속 두 자릿수였는데 7개월 만에 한 자릿수 때 돌입했다라는 것은 의미를 들 수 있고 하락폭이 재작년 12월에 나빴으니까 그렇죠 안 좋았죠 재작년 12월에 안 좋았고 반도체가 17.7% 감소했고 중국 관련된 수출은 3.3% 증가했습니다 이게 조선을 제외하면 1%대로 마이너스가 줄어들거든요 지금 3월에 마이너스 4%대였는데 그때 이제 막 그래서 설레발을 쳤죠 작년 4월에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렸는데 내년도에는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있다 조선이나 이런 일회성 제외하고 하면 플러스가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기저효과라고 하죠 그런 걸로 인해서 플러스가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5G 관련한 통신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연초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1월 효과라든지 1월 달에 성장주들이 잘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들은 미국도 우리랑 같이 5G를 출시하긴 했지만 한 발 늦다라고 보고 중국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고 도쿄올림픽은 지금 5G 이거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내 부품이라든지 장비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올해 작년부터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섹터들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게 5G 폴더블 전기차 이런 거거든요 이런 쪽들이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오늘 두각을 받았다라고 특별히 어떤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돌면서 그렇죠 최초하는 몸풀곡 5G가 작년 9월부터 줄줄줄 하락했거든요 무역전쟁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9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12월부터 다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1월 달에 그래 1월 달에 중소형주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만들어가고 있어서요 오늘 5G가 강세를 보였다는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처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엄마에 굳이 감사합니다.